그냥 잊지 못해 그냥 잊지 못해 공그랑하니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경에서 물도 많이 먹고 뭐지? 아이고 예뻐 너무 예쁘다 데리러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기다리고 있어 물에 가면 나왔다 gebob 와 가자 아 우리도 인수 이리와 하루 두번 아침저녁으로? 네네 맞아요 번호 순서, 번호 적혀있어요 번호 순서대로만 먹으시면 돼요 네 이거는 간약이고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먹이시는데 냄새 맡느라고 우리 집에서 살자 아이고, 이 동이 예쁘다 생일 처음 목욕? 어휴, 둥이야 어우, 바르죠 동이 아휴, 우리 둥이 예뻐요 아휴, 우리 둥이 목욕도 잘해 둥아 거울로 보는 둥이 모습 예뻐 아휴, 우리 둥이 예뻐요 아휴, 우리 둥이 목욕해 동이 목욕도 잘해요 동이 목욕도 잘해요 아휴, 우리 둥이 잘하네 우리 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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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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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